안녕하세요 인하입니다. 오늘은 우리 바베큐 먹어요. 안녕하세요 인하TV. 오늘은 호암김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메뉴는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오늘 먹을 가게입니다. 여기 본통단에 있는 위키드라는 바베큐하우스입니다. 실내는 이렇게 생겼구요. 1층에는 바랑 같이 있네요.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바베큐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메뉴를 고르고 있는 우리 청심이. 조명바를 받으니까 이뻐 보인다. 여기 일단 메뉴는 여기 바베큐 메뉴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소 돼지 양 그리고 콤보 메뉴들 이런식으로 있고 세트 메뉴 있습니다. 자세한 메뉴는 여기 프라임 프라임 테이로 되어있는 세트. 이건 소고기만 있는 거여서 여기다가 여기 추천을 돼지 고기 립을 해 주더라구요. 그리고 립 추가하고 이거는 윤하주려고 치킨 추가했습니다. 아 아프다. 아이고 윤하이가 뭐예요? 윤하이 권총? 권총?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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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마를 욕심내는 정심이다. 주문한 음식 나왔구요. 여기는 치킨 여기는 소고기 소고기 그리고 소세지 갈비 이건 콩 그리고 샐러드류 그리고 토스트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음식이 대충 한 5만원 돈이에요. 5만원 돈인데 비주얼도 합격이고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 소고기 음 일단 훈제향이 확 올라오면서 고기도 촉촉하고 되게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거 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소 아니고 이거는 돼지 립 이게 자른 사이즈에요. 자른 사이즈에요. 그러니까 뼈 갈비 한 대를 통째로 주는 거 같아요.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 여보 음 아빠도 이제 먹을래요. 여기 립은 양념이 약간 얼큰하면서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만한 맛이에요. 여기 립도 되게 부드럽네. 고기만 먹어도 배 찰 것 같다. 여기 여기 보통 물티슈를 하나씩 한 사람당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여기 물티슈를 여유분으로 한 세 네 개를 더 주더라고 근데 먹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사람들이 먹다가 다 손으로 먹는 거야. 이거를 붙여주는데 바베큐마다 이게 돼지, 소, 닭 이런 게 뭔지 붙여줘요. 이렇게 이런 갈비 LA 갈비 같은 거 여긴 나이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포크를 안 쓰겠대. 음 뭐야 갈비? 응 소고기를 통째로 익힌 거는 부드럽고 괜찮은데 갈비는 좀 뻑뻑해요. 이게 아무래도 뭐 고기가 지방끼 많은 부위랑 아닌 부위에 따라서 그거 넣은 것 같은데 이 부위는 좀 뻑뻑합니다. 뻑뻑하기보다 질겨. 소가 왜 질기냐며 먹어보는 청심이다. 봐봐 안되잖아. 먹기 힘들지? 디피칼 아, 힘들어. 콩앙콩쌍 미국식 바베큐 자체가 훈대로 굽잖아요. 근데 이게 기름기 많은 거는 좀 오래 있어도 부드럽게 된 것 같은데 갈비 같은 거는 솔직히 여기서 너무 오래 익힌 것 같아요. 질겨서 못 먹겠어. 똑같을 것 같은데? 와이프가 잘라 먹더니 괜찮다 그러는데 한번 청심이 말 듣고 저도 한번 잘라 먹어볼게요. 잘라서 먹으면 그나마 좀 씹을만 한데 고기가 없으면 똑같아요. 얘는 마블링 되게 좋은 부위이고 얘는 갈비인데 갈비는 약간 우리 육포 있잖아요. 육포인데 약간 반건조 육포처럼 약간 그런 맛이 좀 강하고 억세인 건 똑같아요. 잘라 먹어도 억세긴 억세예요. 이번엔 치킨 닭은 딱 그거예요. 우리나라 전기통닭 같으면서 약간 바삭바삭하면서 향은 더 좋은 느낌? 요새찌 소세지 안에 고기들이 완전 다져진 게 아니라 고기가 그대로 보여요. 소세지보다는 약간 나버리순대먹을 때 약간 그 식감이 더 강해요. 알갱이가 크다보니까 요거가 브리스켓 앵거스 브리스켓 얘는 맛있고 얘는 쇼트립으로 되어있는데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갈비 레이갈비식으로 되어있는 쇼트립은 쓸개고 브리스켓으로 되어있는 거는 부드럽습니다. 얘는 닭 아까 닭다리 먹었고 얘는 그 다리 넓적다리 쪽 공항게임 근처에 있는 미국식 바베큐집 먹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문한 거는 소 프라임 프라임 트레이스트 그리고 치킨 추가하고 돼지 폭립 추가하고 아메리카 비비큐라고 하면 흔히 소 가지고 말하는 훈제의 비비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켓 같은 거는 원래 기름기 많은 부위니까 맛있겠죠 근데 근데 이 흔히 LA갈비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쇼트립 이 쇼트립 이 쇼트립은 너무 즐겨서 먹을 수가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닭고기는 그냥 소스 닭고기는 노멀하고 그리고 폭립은 부드럽고 일단 오늘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엄마 어땠어요 돼지갈비만 돼지갈비만 맛있어요? 응 이건 맛없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없어요? 힘들어요 이거는 시기가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일단 여기 온 게 맛집으로 유명해서 온 게 아니고 호환게임 근처에서 미국식 바베큐 하노이에서 미국식 바베큐를 하는 데는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으러 와봤어요 근데 비쥬얼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소고기가 질겨요 맛없어 네 한국식 숯불구이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미국식 바베큐 먹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먹은 것 중에 브리 브리 보여드리면서 소고기 브리스켓 맛있었어요 그리고 소세지는 고기가 되게 덩어리 되어있어서 아바이송도 비슷해서 약간 좀 색다르실까 그리고 작은 소스도 그리고 돼지 폭립은 부드럽고 되게 맛있었고요 여기 초로 만든 숯립은 좀 많이 찔린 편이에요 그리고 숯립만 빼고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와서 먹게 된다면은 오늘 주문한 세트말고 아예 다른 세트로 주문해서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 빠이빠이 유나 빠빠이 바이빠이 바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